정신이 없네요. 애들이 좋아하겠어요. 어, 보고 싶은데. 우리 빨리 만나요. 나도 로건한테 할 말 있어요. 매장 쪽으로 갈 건데, 그리 올래요? 그래요, 그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그래요? 응. 절대 우선 잘 몰라요. 당신 복성 감당해. 이해를 속았네. 로건! 로건! 너 으. 글랜에. 너는 옮겨. 그리고 이 여자도 끌고 가! 가만히 해. 내가 누구 부족하라. 제발 너가 지붕히 해. 제발. 너가 지붕히 해. 제발. 제발. 내가 우리가. 내 삶의 여행은 내 삶의 여행은 상가... 저러시오. 보고 싶었어요. 우리 같이 떠나요. 어디든 좋아요. 당신만께만 그의 그저 꿈을 지우고 항상 고여서 당신이 되어있다. 당신이 되어있다. 당신이 되어있다. 당신이 되어있다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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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되어있다. 당신이 되어있다. 당신이 되어있다. 당신이 되어있다. 당신. 네벃 방금 심수련 씨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. 한때 당신과 행복을 꿈꾼 적이 있었어요 설아가 당신을 내게 보내줬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품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킨 거니까 설아한테 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영치없게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너는 당신의 소스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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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? 만나면 많이 반가울 거예요